바다에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 점심 밥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잡은 문어입니다. 내장 빼고 잘 손질해서 숙회로 먹을 참인데요. 사람 수에 비해 문화가 제법 크네요. 문화가 비싸요. 키로 5만원. 이거 한 마리 10만원. 1킬로짜리 갖고 와요. 1.8킬로짜리. 1.7킬로짜리. 괜찮나요? 내가 이거 크다 크다 이랬거든. 여전부터 딱 보더라고. 우참 우참. 우참 우참. 저 우리 많아요. 밥. 바쁘고 힘 있어요. 한 배를 탄 지 1년. 우리 말이 서툴러도 농담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선원들은 쉬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선원들은 이제 소먹은 것들을 많이 아끼더라고. 다른 배 선원들은 장아 빡빡하면 사달라 그러는데 얘들은 빡빡 떼어서. 고맙죠. 진짜. 고마운 마음. 귀한 음식에 담았습니다. 10분 정도 삶았는데 저 하얀 속살 좀 보세요. 부드럽고 말캉말캉해서 물문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맛있겠다. 문어는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있어요. 그래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많다. 그냥 먹어도 돼요. 간도 맞고. 잘 봐. 맛있어. 오늘 점심은 뜨끈한 갈비탕과 문어 숙회입니다. 지친 선원들을 위한 보양식이죠. 야 문어라면입니다. 싸세요. 먹자. 꼬들꼬들한 면발에 쫄깃한 문어 한 점. 사내진 미 부럽지 않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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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와 펑. 1년 전부터 함께 배를 탄 순박하고 성실한 뱃꾼입니다. 마치세요. 너무 많이 먹어. 말할게요. 3년 전 배를 산 후. 아구도 잡고 가자미도 잡았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문어 잡이를 하면서 망선의 꿈을 이루게 되었죠. 선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자막은 안의 공원을 통해 바람다운 시승부의 관계는 전해죄대식 시즌이 70 매일 곧 견용한 곳은 진입을 한 buena 사이기입니다. 공원을 통해 새로운 소련을 통해 단추 scan 먹는 시장의 기록입니다. 방금 톱 전을 통해 신청해 주신 소련이 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정 선장, 돌쟁이 딸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장잔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틋한 바람을 품고 아버지는 오늘도 경랑의 바다를 누빕니다.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밀려와 있거든요. 조금 더 밀린 것 같은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 달 전 투망한 자리가 아닙니다. 통발을 매단 줄이 끊어졌습니다. 만약 건져오리지 못하면 통발값에 문어까지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습니다. 다행히 통발에 날린 줄을 찾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서 어떻게 통발을 찾았을까요? 정호영 선장의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하마터면 다 잃을 뻔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순간입니다. 붉은 피부와 거대한 몸통, 꿈틀거리는 다리. 서양에서는 기괴한 모습 때문에 악마의 물고기로 부른다죠.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권에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고 개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문어. 양식을 하려고 해도 그 습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역 싸움을 하고 서로 잡아먹는 문어. 문어는 한 통발에 두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한 마리는 무조건 죽어있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한 집을 찾지. 이런 공격적인 성향에 닿아 알에서 깬 유생이 어떤 먹이를 먹는지 알 수가 없어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예민하고 조심성이 많아 통발 조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에 우리가 한 달씩 놔두다 보니까 물때가 많이 끼거든요. 그런 걸 씻어줘야 돼요. 지저분하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씻어줘야 돼요. 한 걸음에 문 안 들어와요. 깨끗한 집에 들어오지 흔집에 잘 안 들어와요. 깊은 바닷속 오래 두다보니 조류에 쓸리고 물고기에 뜯긴 통발이 많습니다. 좀 더 큰 배로 바꾸고 싶어도 통발 값이 비싸 엄두를 못 낸답니다. 다음 통발을 거들어 나서는데요.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급기야 물결이 일고 너울이 집니다. 폭풍을 만난 듯 백마리가 흔들리고 바다 날씨는 점점 나빠집니다. 아직 날이 밝은데 결국 항구로 돌아갑니다. 간음하기 힘들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바다니까요. 항상 겁나죠. 작업을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 이제는 겁나. 모질고 사납던 바다가 묻들어 갈수록 잠잠합니다. 거울처럼 맑고 장잔한 항구로 들어서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그 편안한 품에 안깁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물칸에 보관 중인 문어를 꺼내 크기부터 살핍니다. 평상시 한 40정도. 한 45키로 50키로 되겠죠. 2키로 이하는 하얀 망. 7키로 아래는 빨간 망. 그 이상은 검은 망에 넣어 다음날 새벽 죽도 위판장으로 보냅니다. 간포항도 경매를 하지만 동해안 문어가 다 모인다는 죽도 시장을 가야 제값을 받기 때문이죠. 집에 오면 수조에 문어부터 넣습니다. 어쩌됐든 간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 수조관이 살려놔야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죽으면 값이 없거든요. 아빠 왔네. 아빠 보고 싶었어. 뱃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아빠의 비타민 딸 가온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어부 아빠가 딸과 놀아주는 특별한 시간이죠. 어떻게 생겼어. 어떤 분이 문어 한 마리 사가면서 애기 초곱놀이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다. 그래서 나 잘 해봤어. 문어 많이 잡으셔야 되겠네. 많이 잡으려죠. 바다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와도 쉴 틈이 없습니다. 무슨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택배 보냈는데.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정선장입니다. 꼭 뱃머리 앞에 와봐라. 부위 기다린다고 거기 다 나와 있다. 제일 선호하는 사이즈가 1, 2, 3kg. 드시는 분은. 문어는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자숙 문어를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밤늦게까지 문어를 손질하고 데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놨다 뱉다 다리를 모양을 잡아준다고 그랬어. 두 배 재개하고 뭐 이런저런 입하다가 어떻게 뱃집을 하게 됐는데. 아 장사 잘 됐는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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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였고. 음식 먹을수록 다 먹어요. 그래갖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끊으니까. 집사람 만났어. 안 그랬으면 장가 못 갔어. 젊은 날.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정호영 선장. 지금 정말 좋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문어가 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여신해. 너른 바다가 그를 품어주고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분에 성실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됐죠. 일상의 행복.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